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했습니다. 금융당국이 국내 첫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습니다. 고착된 은행권의 구도를 흔드는 매기가 되라는 취지인데,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전범진 기자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했습니다.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 탄생한 국내 9번째 시중은행입니다. 이로써 경상남북도와 수도권 및 광역시로 제한됐던 대구은행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. 채권시장에서 지방은행으로 분류돼 0.25%포인트 정도 할인됐던 발행금리도 정상화됩니다. 금융당국이 은행권 내 경쟁 확대를 위해 추진한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정책이 첫 결실을 맺게 된 셈입니다.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에 발맞춰 향후 5년 안에 7천억 원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3년 이내로 수도권과 충청, 강원도에 총 14개의 영업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. 지역색이 강한 사명도 IM뱅크로 변경하되 경상권에서는 대구은행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. 다만 대구은행이 당국의 기대처럼 은행권 전체의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에는 의견이 엿갈립니다. 대구은행은 은행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총자산이 70조 원대로 4대 시중은행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대구은행 측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모바일 뱅킹으로 공략하고 신규 지점은 기업 밀집지역에 배치해 기업금융 영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지방은행의 첫째에서 시중은행의 막내가 된 대구은행. 시중은행이라는 레드오션에서 매기가 뚜렷한 족적을 남기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입니다.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.